르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이다 데카르트는 특히 분석적 기하학을 창안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가 정교한 수학의 방법을 철학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1633년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첫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 무렵 로마 종교재판소에서 갈릴레이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데카르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쇄까지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작품의 갈릴레이에 지동서를 치지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이 책을 발표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당 부분을 폐기해버렸다 4년 뒤에야 이 책 방법서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익명으로 발표되었다 오늘날 이 얇은 책은 수많은 철학 저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되었고 그 속에 등장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원래 프랑스어로 쓴 이 문장은 1644년의 라틴어 코기토 에르고 숨으로 옮겨지면서 더욱더 유명해졌다 그렇다면 이 말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진부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세계상과 인생관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데카르트가 학문적 방법과 모든 인식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의심을 대변하고 있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내놓는다는 의미였다 맨 먼저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수학의 공리처럼 직접적으로 확실하고 명백하고 그래서 철학의 전체 구조를 떠받칠 수 있는 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절대적인 시작을 하려면 온갖 잠정적인 확실성들을 먼저 파괴하는 일이 꼭 필요했다 그때까지는 의심의 여지 없는 참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들을 의심해 보아야 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고 맨 처음 토대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라고 보았다 그는 단호하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의심하는 생각의 자유 속에 자신을 세웠다 매우 대담하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대담성을 통해 그의 과격한 의심 속에서 새 시대의 철학을 위한 결정적인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새로운 철학은 데카르트의 뒤를 따라 주체와 그 자유에 기초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자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의 경고성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갑자기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하도 혼란스러워서 발을 바닥에 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표면으로 헤엄쳐 올라가지도 못하는 처지다 맨 먼저 바깥 세계의 존재가 의문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물건들이 정말로 인간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것 심지어는 그들이 도대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스러워졌다 우리는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육체적 존재의 확실성만은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육체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꿈일 수도 있다 어쩌면 삶 전체가 지속적인 꿈이라는 정신나간 생각이 참일 수도 있다 이런 붕괴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성은 남는다 꿈 속에서도 유지되는 없앨 수 없이 참된 것들이 있다 2 플러스 3 이꼬로 5 같은 명제나 부피 형태 시간 공간과 같은 가장 보편적인 기본 개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가 과격함에 이르자 모든 인식의 바탕이 되어주는 이런 참들도 의심 속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이들이 인간 정신의 구조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조차 자기 본질의 바탕으로부터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가장 밑바닥 지점에 도달한 의심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인간이 근본적인 기만 속에 살도록 되어 있다면 또 데카르트가 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에 단단히 매달린다면 그것은 신이 창조할 때 인간을 본질적으로 뒤집어짐과 참되지 않음의 상태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신은 신학과 철학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 고참의 원천이 아니라 기만하는 신 혹은 심지어는 악의적인 대문이 되고 만다 데카르트는 깜짝 놀라서 이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질문의 방식으로라도 그가 감히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왜냐하면 확실성의 문제에서 그리고 인간 정신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릴 상황에 있는지가 여기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피조물 인간으로서의 지식과 신의 참됨에 관여한다는 지식을 잃은 상황이 온 것이다 과격한 의심을 통해 이렇게 가장 깊은 확실성의 토대가 흔들린다면 인간이 궁극적인 회의의 밤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나타난다 의심을 통한 길에 마지막에서 데카르트도 자신이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둠에 휩싸인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는 한, 의심하는 사람인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내적인 확실성을 파괴할 수는 없다 신이 나를 기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만당하는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그의 유명한 명제에 도달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나는 기만당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